안녕하세요. 민욱입니다. 최근 코로나 덕분에 엄청난 인기를 누리고 있는 화상회의 플랫폼 중 하나인 줌, 다들 이용하고 계시나요? 혹시 사용하시면서 어려움은 없으셨나요? 저도 화상회의라는 걸 처음 접해본 거라서 조금 헷갈리고 어려운 부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과 연습도 하고 이것저것 시도해보면서 줌에 대해서 좀 공부를 했습니다. 일단 줌은 진행자인 호스트와 참가자인 게스트가 있습니다. 호스트는 화상회의를 만들고 공유하고 전체적인 진행을 하면서 참가자를 관리하는 역할을 하고요. 그리고 게스트는 호스트가 진행하는 화상회의에 참여하게 됩니다. 화상회의에 참여할 때는 내 얼굴이 나오도록 카메라를 세팅하고 다른 사람들과 음성 대화를 하기 위해 오디오를 연결해야 합니다. 간단해 보이지만 처음 하는 분들은 어려울 수도 있고 여러가지 변수도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오늘은 게스트, 즉 화상회의에 참여하는 입장에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하는 사항들을 하나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게스트는 보통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많이 접속을 하시기 때문에 스마트폰에서 줌을 사용한다는 가정하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줌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는 방법입니다. 일단 누군가에게 줌 미팅의 초대를 받게 되면 보통 메신저를 통해서 줌 회의 링크를 받게 됩니다. 만약 내 폰에 줌 앱이 이미 설치가 되어 있는 상태라면 이 회의 링크를 누르면 자동으로 줌 앱으로 연결이 되고 회의에 참가하실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폰에 줌 앱이 설치가 된 상태가 아니라면, 즉 줌을 처음 사용하는 분이면 이렇게 설치 화면으로 이동할 수 있는 버튼이 나옵니다. 이 버튼을 눌러서 줌 앱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또는 핸드폰에 설치되어 있는 플레이스토어를 직접 들어가서 줌이라고 영어로 검색을 하시고 줌 클라우드 미팅이라는 앱을 설치를 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줌 앱은 무료로 설치가 되며, 게스트로 줌을 이용하실 때에는 추가 비용이 전혀 발생하지 않으니 안심하고 설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줌 설치가 다 됐으면 다시 회의 초대 링크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화면이 바뀌면서 자동으로 줌 앱이 열리게 됩니다. 줌 앱을 설치하셨으면 이제 화상회의에 접속을 해보겠습니다. 초대받은 회의 링크를 눌렀는데 로그인하라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호스트, 즉 진행자가 이 회의에 비회원은 못 들어오게끔 막아둔 것인데요. 줌 아이디가 있으신 분들은 로그인 버튼을 눌러서 로그인을 해주시면 되고 만약 줌 아이디가 없으신 분들은 취소를 눌러 바깥으로 나오시고 이전에 설치한 줌 앱으로 들어가서 가입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가입하는 방법과 로그인하는 방법은 다른 앱들과 크게 다르지 않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회원 가입과 로그인이 어려우신 분들은 주변 도움을 받아서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만약 회의가 비회원도 접속 가능하게 되어 있는 회의라면 로그인이 되어 있지 않더라도 이렇게 이름을 입력하는 창이 나옵니다. 알아보기 쉽게 센터명, 이름, 직급 등을 적어주시고 확인을 누르시면 됩니다. 이제 로그인을 했거나 아니면 비회원으로 이름을 입력하신 분들은 화상회의를 이용하기 위해서 카메라 접근 권한을 허용해달라는 메시지가 나옵니다. 확인을 눌러주시고 이렇게 허용하실 거냐 메시지가 나오면 거부하지 마시고 꼭 허용을 눌러주세요. 허용을 누르고 나면 이렇게 비디오 미리 보기가 뜹니다. 비디오를 원하지 않으신 분들은 비디오를 사용하지 않고 참가를 하셔도 되고 기본적으로는 비디오를 사용하여 참가를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 이렇게 대기 화면이 뜨는 경우가 있는데 이 경우에는 호스트가 수락을 한 사람만 접속하게 해둔 것이고요. 여기서 호스트가 수락을 하게 되면 회의 화면으로 연결이 됩니다. 만약에 호스트가 대기 없이 바로 들어오게 해둔 상태면 왼쪽 화면은 안 나오고 바로 오른쪽 화면처럼 접속이 되실 겁니다. 회의에 접속하셨으면 그 다음 할 일은 오디오를 연결하는 일입니다. 좌측 하단에 보시면 오디오 연결이라는 아이콘이 보이실 겁니다. 이 오디오 연결이라는 아이콘이 있으면 현재 내 목소리도 전송이 안되고 상대방 목소리도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고 인터넷 전화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 권한에 대한 접근 권한을 요청하는데 이 또한 거부하지 마시고 꼭 허용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아까 나왔던 비디오 접근 권한과 오디오 접근 권한 마찬가지로 최초 1회만 나오고 한번 줌 앱을 사용했던 분들은 두 번째는 나오지 않으니 참고하여 주세요. 그러면 이렇게 오디오에 연결이 되고 상대방 목소리가 들리게 될 것입니다. 오디오 연결 버튼이 있던 자리 보시면 마이크 모양의 빨간 선으로 음소거 해제라고 되어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선 상대방 목소리는 나에게 들리지만 내 목소리는 상대방에게 들리지 않는 상태입니다. 만약에 내 목소리를 상대방에게 들리게 하고 싶으시면 이 버튼을 누르시면 빨간 줄이 없어지면서 내 목소리가 상대방에게 들리게 됩니다. 음소거 해제 버튼을 눌렀는데 호스트가 음소거 해제를 허용하지 않는다고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은 호스트가 허락한 사람만 말을 할 수 있게 해놓은 것으로 보통 수십 명이 모이는 회의에서는 여러 사람이 동시에 말하면 누가 말하는지 알 수가 없고 정신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음소거 해제를 못하도록 제안을 해두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상태에서는 호스트가 나에게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할 수 있고 호스트가 음소거 해제 요청을 하면 이렇게 음소거 유지와 음소거 해제 버튼이 나옵니다. 여기서 음소거 해제 버튼을 누르시면 내 목소리가 다른 사람에게 들리게 됩니다. 이제 비디오와 오디오를 모두 설정을 했습니다. 기본적인 설정은 여기까지 하시면 되는데 추가적으로 몇 가지 알려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먼저 이름 바꾸기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이름을 바꾸실 경우에는 하단에 참가자라는 버튼을 누르시고 참가자 목록을 열어야 합니다. 그 다음 참가자 목록에서 내 이름을 누르시면 이름 바꾸기 버튼이 보이십니다. 이걸 누르시고 이름을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 바꾸기라는 버튼이 안 보이는 경우 호스트가 이름 바꾸기를 허용하지 않은 상태이므로 회의에서 나갔다가 들어오시면서 이름을 바꾸셔야 합니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 화면 보는 방법입니다. 회의 화면에서 화면을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밀면 회의에 참여하고 있는 다른 사람들의 모습을 보일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의 경우는 한 화면에 4명씩 보이게 되고 많은 사람이 있을 경우 계속 오른쪽으로 넘기시면 모두를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잠깐 자리를 비울 때 대처하는 방법입니다. 화면을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슬라이드를 하시면 안전 운전 모드가 나옵니다. 이 안전 운전 모드에서는 내 목소리와 내 화면이 모두 전송이 중지되는 상태니 안심하시고 다른 일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물론 내 목소리와 내 화면이 전송이 안될 뿐이지 상대방의 목소리는 들리기 때문에 중회의에 부득이하게 듣기만 참여해야 될 경우에는 이 안전 운전 모드를 켜놓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다른 사람을 초대하는 방법입니다. 아래 참가자 버튼을 눌러 참가자 목록을 열고 참가자 목록에서 하단에 보시면 초대 버튼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여러가지 옵션이 나오는데 맨 아래에 초대 링크 복서를 누르시고 카카오톡이나 메시지 등에서 원하는 톡방을 여신 다음 붙여넣기를 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채팅 이용 방법입니다. 호스트가 오디오를 막아놓은 경우 채팅으로 여러 사람과 소통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채팅을 누르시면 채팅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채팅을 하는 도중에는 내 얼굴이 다른 사람에게 보이지 않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배경 바꾸는 방법입니다. 줌에는 재미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바로 가상 배경이라는 기능인데 말 그대로 가상의 배경을 설정할 수 있는 기능입니다. 현재 있는 곳이 좀 지저분하거나 개인 프라이버시를 지켜야 하는 장소라면 이 기능을 이용하시면 좋습니다. 하단에 더보기 버튼을 누르시고 가상 배경 버튼을 눌러줍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설정할 수 있는 가상 배경 세 종류가 보이고 내 폰에 저장되어 있는 사진을 설정할 수 있는 더하기 버튼이 보이게 됩니다. 주의하실 것은 줌 앱이 최신 버전이 아니면 가상 배경 기능을 이용하실 수 없습니다. 혹시 가상 배경 버튼이 보이지 않으신다면 업데이트를 먼저 하시고 다시 이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기본적으로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게스트로 줌을 이용하는 방법을 살펴보았는데요. 다음 호스트표는 줌 PC 앱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고요. 저는 다음 시간에 또 유익한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그럼 안녕히 계세요.